여러분 안녕하세요. 3D CAD TUTOR입니다. 오늘은 3D 모델링으로 2D 모델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T-Shape 파이프를 그렸습니다. 이 모델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. 모델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. 모델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. 이 모델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. 모델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. 이 모델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. 이 모델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. 이 모델링이 1개, 이 모델링은 8개, 이 모델링은 8개입니다. 이 모델링은 1개입니다. 이 모델링은 8개입니다. 클릭 OK. 다시 한번 선택하십시오. 이렇게 선택하십시오. 카없을 선택하십시오. 뷰 섹션을 선택합니다. 뒷부분의 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. 엣지, 팬텀, 클릭합니다. 앞머리, 클릭합니다. 이 영상은 프로젝트 뷰, 클릭합니다. 클릭합니다. 프로젝트 뷰, 클릭합니다. 프로젝트 뷰, 클릭합니다. 프로젝트 뷰, 클릭합니다. 프로젝트 뷰, 클릭합니다. 이제, 디멘전을 할 수 있습니다. 클릭합니다. 마우스 버튼을 클릭합니다. 모델 아노테이션을 클릭합니다. 클릭합니다. 이제, 여기 있는 디멘전을 볼 수 있습니다. 클릭합니다. 나머지, 모델 아노테이션을 클릭합니다. 모델 아노테이션을 선택합니다. 어떤 메모을 선택할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, 아노테이션을 보여주기 바랍니다. 자세한 디멘션을 알려드리기 바랍니다. 아노테이션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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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드리기 바랍니다.